1960, 70년대 철거민들이 대거 정착한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며 주민들이 대거 떠났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연탄은행에서 연탄 나눔 재개식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붙어 있는 철거 안내문, 서울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재개발 사업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 머무는 이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백사마을에 정착해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달수 씨는 올해도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합니다. 2, 3천만 원 가지고 저런 데 나가서 가게 얻어서 영업해라 했는데 나가보니까 죽어서 안되겠더라고. 이게 또 연탄, 연료비가 무시못해요. 날 만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업해가지고 뭐 사람도 없는데 사 떼려면 힘들고 그랬는데 참 다행히 연탄은행에서 이렇게 봉사해 주니까 참 고맙죠. 연탄과 난방유에 의존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연탄 가구는 전국에 7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들을 위해 올해는 연탄 300만 장, 난방유 1,000리터, LPG 1,000가정 나눔을 목표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연탄 나눔 재개식을 열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함께한다면 그분들도 또 따뜻한 좋은 곳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중계동 백사마을 연탄 봉사 우리 마음껏 따뜻한 마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백사마을에서 열리는 마지막 연탄 나눔 재개식. 재개발로 주요 활동은 용산세 사무실에서 진행되지만 연탄 나눔은 백사마을에 어르신 한 분이 남을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정예리 연탄은행 홍보대사를 비롯해 경민중학교 학생 등 봉사자 130명이 동참했습니다. 월 15만 원이면 어르신들 방안을 연탄이면 대필 수가 있는데 남방으로 하면 50만 원이니까 그 차액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름을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연탄을 떼고 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이날 백사마을에는 21가구에 연탄 4,600장, 난방유 200리터가 전달됐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많아 봉사자들의 이마에는 금방 구슬땀이 맺힙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취약계층이 많다는 게 느껴지고 여기 와서 마음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2번째 연탄 봉사를 온 성인 봉사자부터 가족을 따라 처음 온 어린이 봉사자까지 작은 등에 한 장당 3.65kg 연탄을 여러 개씩 짊어지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나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낸다고 하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엄마가 연탄 봉사하는 거 있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해보자고 했는데 또 해보니까 뿌듯하고 재밌어서 또 한 것 같아요. 사탕 나르기 놔요. 힘들진 않아요? 네. 다음에 또 할 거예요? 한 가구가 겨울을 보내려면 한 달에 최소 200장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연탄은행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은 생존을 위한 에너지라며 내년 3월까지 연탄 300만 장 나눔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